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로부터 나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와 음식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는 불안, 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늘 심리적 원인으로만 생각해 왔는데요. 물론 심리적 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울하고 불안해진다면 감정이 더 나빠진다면 그것은 심리적 원인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자한건강인데요. 우리의 자한건강이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소개와 함께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평생 우울증 없이 살기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 이 책은요. 봉양북스 출판소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프랑스의 현직 의사인 가브리엘 페럴미테리입니다. 그는 장래 세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산하의 연구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아마존 심리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요. 이번에 이 좋은 책을 번역판으로 이렇게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도자도 피곤하고 우울하다면 우리 장속 세균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속 세균만 잘 다스려도 기분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20년 동안 치료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또 매우 광범위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2019년 이탈리아 베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에 걸린 쥐의 장래 미생물총을 건강한 쥐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전까지 아주 건강하고 활발했던 쥐가 이식 이후에 우울증에 걸린 쥐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중국에서 나온 연구사례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7세 아이의 분변을 우울증에 걸린 79세 노인에게 이식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노인의 감정 상태가 점차 좋아지면서 늘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던 그 환자가 4일 만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 2주가 지나면서 행복감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의 장래 세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 성분과 해당되는 음식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바로 장 속에 사는 유익균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위와 소장에 소화가 되지 않고요. 세균의 먹이가 되면서 좋은 세균들의 성장을 도와주는데요. 자일로올리고당, 플락토올리고당과 이눌린 같은 성분들이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됩니다. 음식으로는 양파와 마늘, 파, 치커리,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래 소화가 되면서 장래 세균들의 기능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바이오틱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식품들이 렌틸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와 말린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고요. 또 사과의 껍질에 들어있는 팩틴도 아주 훌륭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는다면 장기능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 자체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요. 주로 발효식품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양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원하시면 유산균 보조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특히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드맵 제한식이라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 포드맵 제한식이도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책에서 어떠한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도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마시는데도 더 빨리 병에 걸리고 사망까지 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자는 늘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도 장래 세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도 염증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장래 미생물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설탕이나 정크푸드에 중독되는 것도 장래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할 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 이 책 소개와 함께 우울증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장 건강을 잘 챙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음식과 영양소를 챙겨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만과 장래 세균의 관계 또 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신경 쓸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들의 원인과 식이요법 또 파킨슨과 알찌아이머가 장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 브로그로 있는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장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해답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